어? 네 누구죠? 아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협회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초중고 축구리금의 골든에이지라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선수 및 지도자, 팀들이 어렵지 않게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거나 하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선수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멋진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년에 입사한 지 10년차가 되는데요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삼금 아멘 아멘 아멘